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CTV 설치를 늘리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동해의 모 어린이집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려 44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을 때리거나 학대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또 다른 보육교사 B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49차례에 걸쳐 6명의 아동을 때리거나 강압적인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157건, 매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기소되더라도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여론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사대 아동비를 줄여주는 어떤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공동체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